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네, 선진국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졌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에서도 확산세가 점점 커졌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굉장히 컸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 예로 들 필요도 없습니다. 초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이 러시아와 브라질 순인데 이 세 나라 확진자 수가 전 세계 확진자의 5분의 2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발생한 나라였던 중국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의료 시스템도 강하니까 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의료 선진국이라도 초기 대응 또 대응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클 수 있다는 반면 교사를 보여준 셈입니다. 대선을 반년 정도 남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안간힘이 좋은 쪽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쪽에 더 많아 보입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장원석 아나운서가 소개해 줬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트위터를 통한 언쟁이라든가 중국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책임 공방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세계보건기구 WHO의 미국의 지원을 끊겠다. 중국이 문제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보다 내가 훨씬 잘하고 있다 등등. 미국 정부가 대응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를 깎아 내리면서 자신이 돋보이려는 전략입니다. 방식에 있어서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보는 눈은 국적이 달라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중국보다 미국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보다 미국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구체적으로 설문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노이처벨레 등 독일 언론이 퀘르버 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설문은 독일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에 73%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73%가. 좋아졌다는 답은 5%, 그대로다라는 답은 17%였습니다. 아니, 73%면 너무 압도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국에 대해서 인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빠졌다는 답은 36%였습니다. 미국을 나쁘게 보게 됐다는 인식이 73%였으니까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죠. 그러네요. 또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답은 25%, 그리고 그대로라는 답은 32%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를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알 수 있겠네요. 오히려 코로나19가 시작된 나라인 중국보다 미국을 더 나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독일 언론들은 이런 결과를 두고서 미국 정부가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남탓을 하는 태도에 독일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모습, 이 모습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 그런 설문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독일 사람들의 태도 변화 원인으로는 미국이 WHO와 중국을 비난하는 상황 외에도 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독일 제약회사인 큐백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독점하려고 인수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점도 작용했다고 분석되고요. 또 중국의 이른바 통큰 지원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 국가에다가 의료진도 보내고 의료품도 지원하면서 돈을 많이 썼거든요. 여기서 유럽인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 유럽에 계속 공을 들여온 거는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면서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9월 같은 설문 때는 미국과 관계를 더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였는데 이번에는 37%로 줄었습니다. 다음 설문조사 때는 트럼프 정부가 독일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독일인들이 미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첫 소식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독일인들이 미국을 중국보다 더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왠지 미국인들이 독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 얘기인데요. 폭스바겐의 온라인 광고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 광고의 인종차별 논란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치나 역사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는 광고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킨라빈스가 여자아이를 너무 성인처럼 묘사했다는 광고를 내보냈다고 해서 여성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사과하고 광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 광고가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도 있었죠. 이 10초짜리 인터넷용 짧은 폭스바겐 광고 이런 내용입니다. 노란 자동차가 주차된 길 위에 흑인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백인 여성의 손이 화면이 큼직하게 나타나더니 마치 인형뽑기 집게같이 흑인 남성의 몸을 잡았다 놨다 손가락으로 튕겼다가 조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재밌다는 듯한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리고요. 마지막에는 광고 속 차인 뉴 골프를 의미하는 내 너의 골프 이런 글자가 화면 한가운데 자막으로 흰색으로 뜨면서 끝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소리를 편집해왔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효과음 있을 때는 손가락을 튕기면서 혹은 백인 여성의 손이 흑인 남성을 붙잡고 조종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성의 웃음소리도 들렸고 마지막에 신차 광고하는 내 너의 골프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이 광고를 영상을 아마 찾아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왜 SNS 상에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할 때 이런 원근법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이 영상 광고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영상만 딱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인종차별적인 영상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백인 여성의 손이 마치 게임 속에 캐릭터를 다루거나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형 뽑기 장치 속에 인형을 조종하듯이 흑인 남성을 못살게 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영상의 글자가 등장하는데 신차 이름을 뜻하는 더 너의 골프. 이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 이 이름도 지적을 받았군요. 네. 독일어로 니거라는 말이 흑인을 심하게 비하하는 말인데 영어로도 비슷한 말이 있죠. 뉴 골프,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차 뉴 골프를 의미하는 독일어 더 너의 골프가 흑인 비하 단어와도 유사했다는 비판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아까는 신차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저희가 한 번 더 들려 드릴 테니까요. 그 단어를 유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뗀 노의어 골프. 뗀 노의어 골프. 네. 뗀 노의어 골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바람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으면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좀 들어요. 그러면 이 광고가 이렇게 논란이 일었으니까 회사 쪽에서 어떤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나요? 처음에는 논란이니까 폭스바겐 측이 우리 광고가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것에 놀랍고 충격입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대요. 그런데 사과를 제대로 안 한 거죠. 논란이 더 거세졌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잘못됐고 천박했다고 사과를 하고 광고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스바겐이 사실 좀 구설수에 자주 올랐어요. 불과 몇 년 전에는 또 디젤 게이트로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적도 있고요. 폭스바겐의 상징과드 같은 골프 시리즈 차량 광고였기 때문에 폭스바겐으로서는 또 디젤 게이트 이후 재기를 노리고 있어서 뼈아픈 실책입니다.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월드리포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요즘에 안면 인식 기술 화면은 여러 방면에 쓰이고 있죠. 먼저 보안 측면에서 흔히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되고요. 건물 출입할 때도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찾는데도 이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사생활 침해라든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적지 않죠?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사람의 얼굴을 모두 데이터로 만들어서 범죄자도 쉽게 검거하고 또 사회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CCTV처럼 감시 또 사생활 침해를 한다는 논란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비판이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이 안면 인식 기술이 뜻밖의 훈훈한 장면을 만들어서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 안면 인식 기술 하면 우리가 좀 기계 같은 그런 감정 없는 딱딱한 모습만 떠오르는데 훈훈한 상황하고 뭔가 어떤 부분이 연결 지점일지 궁금하네요. 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에서 안면 인식 기술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부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네.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할지는 우리가 과연 상상하기도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사연이었나요? 그냥 잃어버린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유괴된 아들을 32년 만에 찾았습니다. 산시송에 사는 마오젠징 그리고 리징지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의 아들 마오가 지난 1988년에 유괴되면서 자식과 부모가 생리별을 했습니다. 당시에 마오 나이 2살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집으로 오다가 실종됐는데 아들이 실종되니까 부모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일까지 그만두고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찾으려고 전단 10만 개를 돌리고 또 실종 아동을 찾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실종 아동이 있는 가족을 돕는 활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그렇죠. 누구라도 이렇게 또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언론에서 관심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도 또 관심도 점점 사라지던 차에 한 언론 제보가 들어옵니다. 실종된 지역에서 6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리 돈 104만 원 정도의 아이가 납치돼 갔다는 제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국이 아들 마오가 2살 때 실종 당시 사진으로 현재 나이인 30대 남성의 모습을 복원했고요. 복원된 사진을 토대로 납치돼서 끌려왔다는 지역의 CCTV 등 각종 자료와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슷한 모습의 남성을 찾아 냅니다. 최종 몇 명이 나왔는데 이 후보자들의 DNA 검사까지 마친 뒤에 이 부부가 32년 만에 아들과 상봉하게 됩니다. 아우 부모님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우 정말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1988년에 헤어진 아들을 2020년에 찾은 거예요. 아우 부모의 심정은 뭐 설명할 수가 없겠죠. 당시 두 살이었던 아들 만 34세 청년이 돼 있었고요. 이름도 바꾸고 자기 이름도 몰랐겠죠. 수천성에서 소규모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두 살 때 납치됐으니까 이름도 그렇고 부모나 고향에 대한 기억 전혀 없었겠죠. 네. 정말 기억에도 없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기에 너무 버거웠을 텐데 그래도 디자인 회사를 운영할 만큼 어엿하게 성장했으니까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면 좀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기 기억에는 부모가 사실 없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얼굴도 몰랐을 거고요. 실제로 아들 마오는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딱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안면 인식 기술로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건 어찌됐건 기술 발전의 순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중국 당국이 앞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겠네요. 아무래도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자선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실종자 찾기 같은 사업에도 더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 안면 인식 기술로 6천 명 이상에게 가족을 되찾아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부정적인 부분이나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사례로 기술이 잘 쓰이면 또 여론 추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월드 리포트 오늘도 유혹하고 재미있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장원상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